제2회 문학채널 청산도 신앙송 콘서트가 지난 4월 19일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영화 서편제 세트장에서 열렸습니다.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낭송가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낭송했는데 때마침 찾아온 관광객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.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명사심리해수욕장과 완도타워를 탐방했으며 영화 서편제 세트장에서는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북춤을 추기도 했습니다. 뉴스를 마칩니다. 문학채널 이삼남이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